안녕하세요 바르크의 모션파이프 3분 강좌 오늘은 이제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 보관 방법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지금 적용된 상태입니다 선이 지금 그어지는 상태죠 키프레임을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이 인터폴레이션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6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Constant, Linear, Visual, Continuous, Explonation, Logaremic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Linear 선형입니다 이제 0과 100이라는 값만 사용자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산을 해서 이제 끊김없이 이렇게 직선형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비지어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핸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핸들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좀 부드럽게 느낌을 또 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2초까지 돼 있어서 요거를 좀 당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당겨 보면 좀 더 속도가 올라가겠죠 네 비지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지어와 비슷하지만 이 Continuous는 곡선 형태로 나타내지만 이렇게 키프레임을 클릭을 했을 때 기울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핸들이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지어와 그리고 Continuous 곡선형으로 뭔가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Linear와는 완전 다르죠 Linear는 직선으로 그냥 곱게 나타내는데 비지어와 Continuous는 좀 곡선형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Continuous는 이 핸들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Constant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상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정한 값 고정된 값인데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Constant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요 자 여기 값이 0이잖아요 0프레임의 값이 0인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합니다 0이라는 값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값이 바뀌는 이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요 자 뚝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 과정이 그냥 처음 값을 그대로 유지해버린 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치 수학의 가우스 함수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는 택시 요금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onation과 Logatimic 정말 발음하기가 힘든데 수학에서 이제 지수 함수와 Log함수 그래프를 한번 좀 배워보셨을 거에요 Exponation은 이제 기하급수적이라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잠잠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치솟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치솟죠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네 좀 뜬금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수학에서 그 지수 함수에 그 그래프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제 지수 함수의 또 역함수가 이제 Log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수 함수 Exponation을 Logatimic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함수로 바뀝니다 갑자기 값이 치솟았다가 조용해지는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Interpolation의 6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Constant는 이렇게 상수 네 갑자기 확 값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Linear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Interpola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지어는 이제 곡선인데 기우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핸들이 있어요 네 핸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핸들을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떤 속도나 리듬감 같은 것들을 좀 줄 수가 있고요 Continuous 또 비지어와 비슷한 곡선형 그래프이긴 한데 이제 핸들이 없다는 거 네 그냥 이렇게만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ploration과 Logatimic 네 이거는 지수 함수와 또 Log함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개의 키프레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보관 방법 Interpolation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강좌에도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